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방금 전에 367일차 일본어 독학을 마쳤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양을 해나가고 있죠. 일본어로 말하면서 조금 따라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몇 가지를 넣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또 넣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싶은 말은 뭐였더라? 아, 오늘은 늦었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늦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지? 늦다, 오소이, 오소이 뭐 이런 말? 그건데 그 늦다가 아니잖아. 밤이 늦었다 뭐 이런 말이니까 아마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뭐 늦었나노데 이렇게 되겠죠. 늦었나노데 고고마데 여기까지 합니다. 고고마데 시마시다, 시마스, 시대이마스 글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말을 GPT 형님의 힘을 빌어서 좀 만들어볼까 해요. 이 문장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0개 중에 80개 이상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틀릴 거는 나중에 가서 교정 받겠습니다. 그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in Japanese라고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 이거 진짜 오소이를 쓰는 거냐? 今日は 오소이ので 고고마데 니시마스 니시마스, 니시마스라는 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다 뭐 이런 게 있나봐요. 시마스, 니시마스 고런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트랜슬레이션에 돌려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말고 오늘은 늦었기 때문에 늦어서 여기까지. 그래 이거 이걸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건 뭐야 이제? 교와 이것도 오소이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 이 말 진짜로 제가 이거 좀 그렇다. 이거를 제가 넣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 내일 모레 이제 언어 교환 수업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안 하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귀찮고 힘든 상태라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아, 일단 오늘 해야 될 학습만 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리알の誕生日は 12月16日です. 이거 이상한데? 아리알の誕生日は 12月16日です. 예, 에어리얼의 생일은 12월 16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녹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그쵸? 얘는 빼도 돼요. 내가 먼저 해놓은 게 들어가 있구나. 아리알の誕生日 됐죠? 이렇게 해서 알맞음 누르고 넘어가고 어, 이거는 녹음이 안 됐네요. 私はこの 아, 이거 방금 추가하고 내가 안 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지금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되는 건 아니고 되나? 별로놈의 기능이 다 있는데 여기서 잡는 건 아니에요. 일단 취소하고 탐색 들어가서 이걸 잡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아, 뒷카드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잘못됐었네요. 그러면은 이건데 앞 카드인데 아, 이렇게 됐구나. 프론트 프론트 로 잡아야죠. 됐죠?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은 왓다시와 고노 히즈노가 이거거든요. 이걸 배워야 돼요. 날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겠습니다. 날짜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를 넣겠습니다. 이제 히즈케 히즈노카라며 약간 히즈케네요. 그러네 히즈노카가 나오게 된 경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히즈케 히즈케는 날짜예요.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날짜는 히즈케입니다. 히즈케 에어리얼의 생일은 12월 16일입니다. 아리얼의 誕生日は 20 아 12月 이렇게 되나 12月 1 2 3 4 12 12 16 6 6 6 6 7 아리얼의 誕生日 12 16 6 6 6 7 8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히즈케 다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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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야르의 생일은 12월 16일입니다. 아리야르의 생일은 12월 16일입니다. 날짜는 휴즈케입니다. 저는 이 날짜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휴즈케는 날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도 평온하세요.